어.. 이 룩이 존나 빡쳐가지고 존나 빡기면 하지마 그럼 하지마 도발하지마 도발하지마 아우 이쁘네 이게 1,400원짜리인가 그지 않냐 도발하지마 부켜 이 난쟁이 새끼야 메주같은 새끼야 메주같은 새끼야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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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멘터치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손가락에 추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야 술 정신 차려라 제대로 해라 형이 말한 거 알지? 네 데타임 들어가는다 인제 씨 인생 완전히 꼬였다 인생 완전히 꼬였다 그랩 수준하고는 그랩 클라스하고는 진짜로 그랩 꼬라지하고는 CS 꼬라지하고는 정글이 안보여서 약간 땡기 아아 시랄하네 오늘 진짜 피가 뭐 이렇게 많이 빠졌어 다 0테냐? 정글이기 피가 좀 없어 내가 라인 밀어주면 개이득 진짜 이득 도와주는 맙고 귀신 마야 돼 이 시발새끼야 문제 있는데 이거 하하 라인 방치겠는데 형은? 소나같은 챔퍼스 옛날에 녹았지 안 당해 저런 허접한 갱에는 저런 허접한 갱에는 안 당하죠 뒤집기 조심해야 돼 피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들어가가지고 스턴 걸 수도 있어 뒤집기 0퇴 5분인데 올해 뭐지? 1킬 1헛이여서 그런가? CS 워거래까만 좀 찾을수면 찾아라 아 내가 어 능력것 같아 아 뭐하냐 고고 시바 미안하다 렌턴을 타 렌턴 렌턴 아 나 뭐하냐 이거 시발 따지다고 앉았네 CS 먹고 앉았네 아 근데 방금 좀 오바했어 이거 갱각이 조금 애매모 하긴 했다 방금은 갱각이 약간 애매모 하긴 했어 KT는 아이들 좀 안갔냐? 아니 뭐 킬은 안좌도 상관없어 지금 약간 초반에 두기환이 심해가지고 스티치지마 건들지 말고 다 먹을거니까 정신없지마 땡겨 땡겨 핫 headphone 엉 그리고 흐어 흐어 ㅋㅋ 쇼끄러워 허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shet 좀 먹자 이 새키야 이 fck 새키야 게이든 BF냐? 왜 문제있어 게이든 2개 먹어 어우 알리 씨빨람 존나 세네 뭐 딜탭 뭐 딜이야? 뭐 딜룬들었어? 아 쉐사나 좀 먹자 이 개새끼야 어? 음목이 존나게 친해네 진짜 야야야야야야야 개호바 개호바 아이 얼간일 씨 극히엄스 개이들 시발새끼야 삐르기 시발라마 어? 일단은 광예검 먼저 가야겠다 지금 음 광예검부터 먼저 가 시발새끼야 어어 야 뭐여 이 새끼도 플래시 있었어? 이거 완전 개새끼 아니야? 이거 플래시토 따라오네 워어어 와어어어어 저걸 따라오네 어어우 빵대 좀 하는데 이 새끼? 하지만 넌 존댓어 인마 광예 많아주기 가자 가자 아이씨 렌턴 렌턴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어 용와드 개념 있다 지금 라인이 존나 좋아 지금 라인이 렌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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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개이득 다 먹었어 근데 알리 진짜 거의 깡패야 씨바 거의 깡패 깡패 알리 거의 깡패야 깡패 답도 안나오는 개씨 깡패 오 무무 좋았어 씨발 달지도 아네 씨발 어 이게 도세웅이 기적 좀 맞춰라 맞춰 이씨 방금 정글이 죽었잖아 방금 방태훈이 지금 좀 푸쉬해도 돼 상관 없긴 한데 저 씹새끼는 그냥 무슨 말투 꿈을 막어 개새끼가 군분도 없네 야 렌턴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야 상대 원딜이라도 끊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어 이건 진짜 다행이야 상대 원딜이라도 끊었어 궁수아 궁수아 알리까지 잡아 야 알리 씨발 야 렌턴 렌턴 씨발 야 렌턴 해줘야지 야 개이득 오 살았냐 개이득 살았네 나 알리 존나 극혐이다 야 저 미친소야 미친소 안 죽는다니까 알리 보신 분 있습니까 또라이네 또라이 저거 챔피언 저거 너프 좀 해야돼 다행 다행 미드가 켜면 케일이구나 똥 오지게 쌌네 음 오지게 쌌어 이걸 또 밀어주는 게이틀네 케이득이지 뭐 망태 망태 안 죽었지 오지게 와 그만 좀 꼬라박어라 이쒀발라마 존나 아프네 진짜 아 꼬라박는 것도 개고통이네 이거 다행히 이게 빵티가 안 보여 이거 또 들어갔다가 빵티 국날라온다 이거이 플랩까지는 판수만 만원도 간다구요? 에이 무슨 소리야 아 힘들어 말도 안돼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에이 살짝 2로 음 여러분들한테 코르키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얼음 탐식망치 들고 있어도 탐식망치를 들고 있어도 원거리 미니언이 한방에 안 죽어요 한방에 어 야 리븐까스 좀 오버 아니냐 이거 어 어 아 오버 아니야 전낮째네 시발새끼 와 야 탑 밀던지 해 야 탑 밀던지 해 탑을 밀던지 늦게 내려오지 말고 탑을 밀던지 해보러 지금 뭐 이 시발 뒤늦게 백어보냐 어 뒤늦게 내려오고 앉았네 뒷북 개치고 앉았네 탑 내려왔는데 어 밀어불어 아 사인게임 바텀에만 존나몰리는데 지금 어 아 아 나 이번에 키디 너무 안좋다 시스템 안좋구 렌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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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맨드 바우니 감사합니다 렌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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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달라니까 UV가 proto 렌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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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 쓰레쉬를 또 미드에서 오지랖 뿌리다가 지금 못 오고있냐 아 얘들 뭐해 못 오고 앉았냐 지금 진짜 문제 있는데 이거 저거 때리는 거 맞냐 얘들아? 저거 때리는 거 맞아? 존나 안다니 만화랑 체력표 내가 만화 빼면서 저 새끼 체력을 존나 조금 깎긴 깎았는데 이거 개손해다 진짜 개손해요 나 파밍 파밍하면서 견뎌야지 지금 포킹각도 안 나와가지고 이거 오이기? 오이기 학살하고 있어? 바텀 2니치 걸면 안 된다 절대로 이거 빨리 이빨새끼 죽이지도 않아 이거 야 누구를 잡냐 지금 시바 알리 때리고 있어 이새끼들 야 개틀 뭐해 시발 아니 야 뭘 알리 때리냐 시바놈들아 야 이 개시백 행노답새끼들아 나 안 지키냐? 아 이거 알리를 때리고 앉았네 아 아이 병신 나이스 오이 정신 차려 임마 니들 지금 씨 무슨 알리를 때리고 있어 구석탱이에서 이건 저도 말 못해 서포터 지금 노답이요 이거 뭐 뭐하냐 지금 빵테템이 말이 안돼도 지금 무조건 나 지켰으면 잡을만 했다니까 어 아 아이 문제 있네 진짜 이거 아니 애들 우리팬 애들이 포커싱이 노답이었지 아무유무랑 아니 아무유무랑 무슨 알리를 때리고 앉았나 마나도 없는 알리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 어 길에 서있는 거의 하루방순이었는데 구걸 때리고 앉았네 와 뭐라 안할래 뭐라 안할래 안할 수가 없다 어 솔직히 앙근이야 마나도 없는 알리를 치고 앉아있으면 이거 무슨 씨 씨 씨 맨날 잡지 아 그흠... 어이기 존나 크긴 했는디 빵때문 테이블 오지게 잘나오긴 했다 심할정도로 다음 용 생각도 해야되요 야 이거 5인 사기폭화 아 노답이네 노답이요 아니 뭐해 이 씨발 아아 이렇게 웃냐 이 씹새끼야 어? 이 씹발남아 어? 미쳤냐 지금 어? 아 존날받게 이 씹발남들이 아아 존나 씹발 용감이네 우리편 진짜 아이씨 잡아 이 새끼들아 아아 아아쓰 뭘 못 이겨 무조건 이긴다 이거 아이씨 으으르르르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가만히 있어도 을받는데 휘발라미야 어? 요 블랙 가게 아이씨 봐 그럼 전쟁 모든 것 같지? 14년생이라니까 휘발라와 좀 살리면서 해봐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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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나 해받아 죽겠는데 쉬바 앞에 쪼개고 있어 삐뚱이 저거 쉬발라믄 저거? 쓰기 돈 쉬바 내가 블랙한다 저거 이만 끝나보자 해 아 미친새끼네 저거 쪼개고 앉았네 지금 존내받는데? 블랙 가게야 이거 어 야 빵테고 뭐여 이 방플로 떨어지는거 말아 이거 야아 쿵쿵 존댄다 이거 아 이거 다른새끼 때려면 최대한 다른새끼 때려대는데 이거 쉬바 포커싱이 안나와 이거 아아 와 아 뭐 전소리야 이거 와아 아아 아아 이 새벽에 존날받는데 진짜 아 왜 들어가 아 이새끼들아 아이씨 잡아 이 시발 노만하잖아 이 병신새끼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 얘기지 자 지금 뭐라는 것까지 뽑아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겨드나 아 하소연 하지마 씨바 엄마 찌질해보여 병신새끼야 꼭 씨발한테 쥐도 못해놓고 씨발새끼가 꼭 씨발 저펜한테 씨발새끼가 구해놓고 있어 암흥을 또 뭐하다 뒤졌대 아이는 아 무슨 문제 있어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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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끝나고 한번 보자 논락까지 해? 허 나 휘바 야마도네 이거 아니 논락까지 해? 휘바 다 뒤졌어 아 존나 세네 빵떼 존나 세네 어어씨 딜보소 딜템보소 억제기가 곧 재생산됩니다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있지? 씨발람 아이디 바꿔놨어 어 삐룩이라 한손에 광팬이거든 아이디 강퇴당할까봐 바꿔놨어 씹새끼야 너 블랙이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블랙 씹새끼야 아 강퇴당할까봐 아이디도 바꿔놨어 갓나단으로 야 이 씹샤야 블랙이다 이 씹새람아 하는 짓거리가 씹새람 지금 연승하고 기분 존나 좋고 어 굿